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반입니다 오늘 이야기 주제는요 조선족과 한국 여자에 대한 공통점이라고 해야 될까 굉장히 자극적인 주제인데 항상 그렇잖아 내 이야기가 자극적인 것 같지만 막상 얘기 들어보면 음 그렇구나 이런 느낌으로 얘기를 하는 건데 그 보름 전 쯤 이었을 거에요 보름 전 쯤에 제가 라이브 방송을 할 때 라이브 방송 채팅창에 그 조선족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가 엄청 많이 올라온 적이 있었거든 그래서 당시에 이슈라면 부동산이 되게 이슈였어 한국인들은 이제 그런 대출 같은 거 칼들 당하고 있을 때 조선족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중국인들은 오히려 대출에 대해 가지고 진짜 엄청나게 이제 혜택을 받으면서 막 아파트 지르고 그런 것들이 이슈가 되던 시기라서 안 좋은 얘기가 많이 올라왔는데 사실 조선족에 대한 안 좋은 얘기가 뭐 어제 오늘 일은 아니란 말이야 엄청 많이 올라오잖아 뭐 이제 대림동 이런데 가리봉 이런데 가면 정찰들이 아저씨들 칼 들고 다니면 안 돼요 이래서 이제 막 그런거 붙여놓고 좀 이제 마치 그 나 하울빈의 장신이야 강할 것 같고 그리고 실제로 칼부림도 많이 일어나고 그런 것들도 있고 그걸 떠나서 뭐 인터넷에 대한 안 좋은 여론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자체적으로 주작하는데 끝나지 않고 보이스피싱이라던가 아니면 로맨스 스캠도 요새 하고 있거든 그런 것들의 주 세력이 그러다 보니까 안 좋은 얘기밖에 인터넷에 안 올라오잖아 그래서 사람들이 다 이렇게 욕을 하고 있더라고 근데 나는 여기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사실 나도 별로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어 조선족에 대해서 근데 난 내 경험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 내가 근데 살면서 이게 조선족 사람들을 만났는데 내가 만난 사람들은 다 좋았거든 실제로 그래서 그 울산에 삼산동이 가면 황구정이라고 보신탕 파는 집이 있어 내가 원래는 잘 안가는데 요새는 또 이제 틈틈이 가려고 하는게 이 개 같은 나라가 그거 내 보신탕을 못 먹게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막차 타려고 좀 많이 먹어야겠다 싶어서 다시 가는데 고기 직원 중에서 10년 넘게 일하고 있는 조선족 아지매가 한 분 계시거든 나랑도 이제 면식도 주고받고 엄청 오래됐으니까 나랑도 나도 옛날에 술을 오지게 먹으면 옛날에 고기 24시간이라서 고기에서 개 한 그릇 먹고 들어갔거든 그래서 나도 사실 따지고 보면 피해자란 말이야 우리 엄마가 어렸을 때부터 이거 어바나 이거 칠면조 고기다 이러면서 막 먹인 거야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중독돼 가지고 여러 번 되면 엄마 칠면조 고기 먹고 싶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나도 이제 알게 된 건데 근데 지금 알았을 땐 너무 늦더라고 너무 늦어서 나도 한 그릇씩 먹어줘야 되는데 근데 그 아지매랑 좀 많이 친해져 가지고 내가 막 팁도 이렇게 주고 그러거든 아지매가 그래서 나오면 삼촌 오랜만이네 막 이러면서 막 그러고 내 식성을 아니까 뭐 반찬 세팅할 때부터 시작해서 뭐 이렇게 고기 탕을 내놓든 수육을 내놓든 순살로 이렇게 살코깅을 내가 좋아하거든 이렇게 막 갖다 주고 그런단 말이야 난 또 고맙다고 팁 주고 그런 아지매인데 그 아지매 되게 착해 10년 동안 넘게 보면서 아지매 한국 있으면 힘들죠 일하면 힘들죠 그러면 에그 뭐 돈 버는 게 다 힘들지 막 이러면서 그런 식으로 주고받고 얘기하는 아지매 있는데 그 아지매도 얼마 전에 보고 왔거든 보고 왔는데 근데 또 그 아지매 말고도 내가 옛날에 피아노 학원 다닐 때 광필이 아저씨라고 했어요 광필이 아저씨라고 그 아저씨는 요리 중국집 하는 아저씨였는데 맨 처음에는 조선족이라고 얘기를 안 하더라고 근데 나중에 직장인들 모여서 술 먹다 보니까 제가 사실 조선족입니다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그 광필이 아저씨가 왜 그 얘기를 하기 싫었는지 알 것 같더라고 그 얘기하고 난 사람들이 약간 멀어지는 게 눈에 보이더라고 내 눈에도 근데 정작 나 같이 광필이 술 먹으면서 얘기하니까 아저씨 존나 착해 진짜 존나 착하고서 광필이 아저씨에 결국에는 그런 거야 선협견이라는 게 사실 그렇잖아 어떻게 피해 갈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그 집단이 싫으면 전체를 배제할 수도 있거든 근데 만약에 내가 겪었던 만약에 그런 조선족 사람들이 안 좋은 사람들이었으면 나도 그렇게 됐겠지 근데 내 경험은 되게 좋은 사람들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나는 사실 여러분들이 차생창하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나는 별로 기분이 좋진 않다 내가 만난 사람들이 착한 사람들이다 보니까 그 말은 뭐냐면 이렇게 욕하고 있는 게 이러나 저러나 지금 대한민국에 조선족이 250만명이 있단 말이야 그 250만명 중에서 대연자 지로보가 말한대로 정말로 최악의 경우 50만명의 쓰레기라고 치자 그래도 200만명의 사람들은 괜찮거든 건실하거든 평론한 사람도 있고 그 중에 착한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야 심지어는 그 조선족 뚝배기를 깨버렸던 그 장대호라는 사람이 있었거든 그 사람도 하는 얘기가 그 얘기했잖아 자기도 이게 조선족 쪽이라고 오래 얘기했는데 오래 일했는데 좋은 사람 되게 많다고 다만 내가 뚝배기를 깬 놈이 그 놈이 그냥 미친놈이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 그럼 결국엔 그런 식으로 되는 거지 난 내 경험치가 좋으니까 뭐 오히려 이런 여론으로 인해가지고 멀쩡한 사람들도 많으니까 이 사람들이 욕을 먹는 게 좀 그렇게 난 마음이 편하지가 않다라고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그제서야 최생창에 맞아요 나도 우리 엄마 간병했던 조선족 아줌마 너무 좋았어 이러면서 조선족에 대한 그런 착한 경험담이 막 올라오기 시작하더라고 그러니까 욕했던 여론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잠잠해졌거든 약간 이런 느낌이야 항상 뭐든지 여론이랑 추세랑 저항이라는 게 다 있어 그게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렇게 된 건데 따지고 보면 한국 여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 저는 그게 그래서 저는 30대에 들어와서 연애를 3번을 했는데 많이 한 건 아니라고 생각해 처음 만난 사람은 3년 만났고 두 번째 만난 사람은 1년 반 조금 넘게 만났고 마지막 연애가 되게 짧게 끝나서 100일 넘고 끝났는데 나이체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집안 사람들이 되게 반대했거든 막 돌아가면서 진짜 날 정신적으로 괴롭게 했단 말이야 근데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 이해할 수 있고 만약에 그런 것만 아니었으면 되게 오래 만났을 것 같아 되게 편하고 좋았거든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근데 문제는 내가 이 3명 만난 사람이 다 좋았던 이유는 뭐냐면 그 전에 내가 걸러낸 사람들이 엄청 많았어 이 3명을 만나기까지 그 전에 쳐낸 사람들이 엄청 많았단 말이야 사람들 만나고 이런데 나는 좀 이렇게 시간을 두고 만나는 편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한테 시간 두고 만나다 보면 이상한 사람들 보인다니까 그래서 나는 일단 정당한 이유 없이 내 카톡을 두 번 쌩카잖아 읽고 씹어버리잖아 그럼 난 바로 차단해 버리거든 이렇게 차단한 여자만 한 5명 돼 진짜 한 5명 되는 것 같고 그거보다 더 많이 차단한다는게 술먹고 얘기하다 보면 그 여자들 고실적인 마인드 그 있잖아요 내놔 이런게 눈에 뻔히 보인단 말이야 이런게 심지어는 친하지도 않은데 나한테 오빠 백 사줄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한 애도 있었어 그럼 어떻게 할거야 그냥 바로 너 차단 다 그냥 걸러낸거지 그래서 결국에는 그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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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해고 만났으니까 결국엔 다 좋은 사람을 만난 것 같아 좋은 사람을 만났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는 지금 와서는 그 그놈의 그 설 거지론 때문에 사람들의 분노가 그게 달았고 이게 또 의미가 있는게 아까 말했잖아 옛날에 이게 그 그놈의 그 거지론이 하루이틀 일이 아니야 진짜 오래전부터 있었는데 그때는 뭔가 이제 약간 사람들이 공론화가 안되고 남자가 남자가 야 저게 뭐냐 이런거 쌩깐다며 지금 와서 이게 올라오는거는 어떻게 보면 미혼율도 이제 50%가 넘어가고 여러가지 이유가 있잖아 그런것 때문에 뭐 나름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있지만 근데 결론적으로 내가 얘기하고 싶은 내용은 그거야 그 옛날에 내가 유튜브에 어떤 여자가 글 쓴거 있잖아 어떤 여자 글 쓴거 얘기한 적이 있는데 자기는 계속 똥참아 만난다는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때 뭐라고 얘기했어 진짜 재수없어서 거지같은 놈들 한번 두번 만날 수는 있는데 그런 놈들만 계속 만나는거는 그 여자한테 문제가 있는거라고 내가 얘기를 했잖아 마찬가지야 그게 남자도 똑같애 남자도 똑같애 남자도 똑같애 여러분이 만난 사람들이 이상하잖아 계속 이상한 사람 만났으면 여러분한테 문제가 있는거란 말이야 그래서 내가 항상 말하잖아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그래서 좋은 사람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나잖아 나처럼 그러면 진짜 내가 맨 처음에 그 조선족에 대해서 안좋은 생각이 사라진 것처럼 정말 여자들도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게 눈녹듯이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얘기하고 싶은 내용은 이거였어요 여러분들이 좋은 사람을 만나면 다 해결이 되고 그리고 인간은 누구나 사랑을 하고 싶잖아 물론 지금에서는 사랑 자체가 좀 뭐라고 해야될까 사랑하기가 되게 힘든 상황이 돼서 이제 뭐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혼자서 사는 사람이 많아질 수 밖에 없는 것 같아 나도 그중에 한명이 될 수도 있지만 근데 저는 혼자서 살더라도 여러분들에게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내가 말해주고 있잖아 좋은 얘기 많이 해주고 있잖아 근데 결론적으로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혼자 살든 둘이 살든 결국에는 이제 부정적인 것은 우리들의 인생이 아무런 하든 쓸모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생각이 행동이 되고 행동이 습관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은 건 여러분들이 혼자 살든 둘이 살든 지금 굉장히 많은 것들이 안 좋긴 한데 여기에 필요 이상으로 분노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 왜 그런 것들은 나중에 여러분들을 삼켜버리거든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좋은 생각 해야 돼요 알았죠? 좋은 생각하고 특히 이제 덕글도 이쁜덕글 알았지? 이쁜덕글 항상 평온한 마음으로 평온한 마음으로 그런게 되게 중요하니까 여러분들이 혼자든 아니든 간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아무쪼록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들은 그런 너무 안 좋은 부정적인 것들에 여러분들을 휩쓸리진 않았으면 좋겠다 왜? 좋은 사람 많단 말이야 좋은 사람 진짜 많거든 물론 안 좋은 사람들도 많다는게 문제긴 한데 근데 여러분들이 좋은 사람을 만나다 보면 그런 것들이 진짜 눈녹듯이 사라지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가지고 그냥 여러분들이 저는 좀 그래도 좋은 생각을 하고 이쁜말하고 그리고 이쁜덕글 쓰고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튼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 조금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뭉! 뭉!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